오늘은 갱글리온 2탄 지금 여기 짠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또 튀어나왔습니다. 한번 비춰보세요. 소독을 하고 옆으로 튀어나온거 보이시죠? 튀어나온거 보이시죠? 튀어나왔죠? 그죠? 이거를 3개월이 지났는데 또 튀어나왔습니다.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. 벌써 나왔습니다. 많이 깔아. 이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갱글리온이랍니다. 갱글리온. 저 처음 들었는데 이게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갱글리온. 맑은 핵차가 나옵니다. 갱글리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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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애면 뿌리까지 버블러내여 수술 끝